오, 재밌잖아. 자, 이거 움직여, 이거. 움직이는 건 요즘 많지. 그런데 이거 좀 특이해요, 얼굴도 움직여요. 얼굴도 움직여요. 진짜로. 이런 거 사기 쉽지 않은데, 사실. 이런 거를 직접 구입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뻐서 그냥. 말은, 말은 저거 무슨 이어 얘들아, 저걸? 너 혹시 딸 있니? 딸 있니? 그래서 그냥 이뻐서 샀어요. 딸이 있네. 숨겨둔 딸이 없으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보시면. 아니, 나는 이게 가치가 1도 없어 보여. 그런데 이걸 왜 내놓은 거야? 아, 이거를 이제. 아, 도겸아. 아, 도겸아. 아,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나왔잖아. 저기 윤정 씨가. 진짜?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거 너무, 형님 기력 없어 보인다고. 아, 저기. 아, 역시. 내가 기력 없어 보인다고. 형 나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돼, 약 좀 먹게. 지금? 이거 먹는다고? 아우. 아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약. 아우. 아우. 아우, 맛없다. 아우. 너 뭐하냐, 거기서. 기운이 안 나. 아우, 형 뭐해, 형. 너 뭐하냐, 거기서. 기운이 안 나. 아우, 형 뭐해, 형. 신기하지 않아? 안 신기해? 어글도 움직이잖아. 그런데 이걸 진짜 다 사신 거예요? 아, 이게 고가라고요? 이게 다 고가야. 얼굴이 어디가 움직여? 봐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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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이거. 형, 이거 쓰레기통 해도 되죠? 뭐, 뭐라고? 이걸 쓰레기, 이거 상자 안 해도 되니까, 이 사람은. 상자가 얼마짜리인데. 상자가 상하면 안 돼요, 이런. 이거 쓰레기통이지. 그거가, 그런 상자라고. 이해를 못하네. 아니, 진짜. 이거 왜 내놓은 거야? 그럼 뭐 혹시나 이제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내가 팔려고 지금 사고. 아, 팔라고요? 이거는. 야, 이거는 뭐. 흔다고요? 우리 집. 사약이나. 우리 집보다 장난감이 더 많아. 이거 판대. 애가 둘인데. 쟤 애기 몇 살이지? 지금 29개월이요. 이런 거는 사나도 되겠다, 그러면. 저보고 사라고요? 아니, 그거 팔라고. 딸들이 좋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좋아할 나이 지났지. 그런데 저희 딸이 인형을 안 좋아해요. 아, 누가? 사들었지. 나는 모르겠어. 이거 누가 사?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거 봐, 인형들이 다 무서워. 우와! 오! 공포영화 같은데 보면. 공포영화? 어, 갑자기 집에 혼자 이런 게 막 하고 움직여.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잠깐만, 잠깐만. 이걸 왜 사시게 되신 거예요? 보기에 이쁘지 않나? 이 색깔이. 그렇지, 이런 디자인이? 그런데 지금 왜 파시려고 해요? 이쁜데. 이쁜데? 아니, 이럴 게 뭐 억울도 보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형은 지금. 왜 파는 거야? 돈 필요한. 또, 아니, 이런 걸 팔 때에는 자기가 사고 싶은 또 다른 물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지금. 계속 팔아서 다른 걸 사는 거야? 이걸 오래 봤잖아. 그러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어쨌든. 그런데 이거.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좋아요. 어떤 거요? 이거 3개. 아, 그거 3개? 좋아요? 차를 줘요. 미니까. 아, 미니까. 그럼 가지셔도 돼요, 그거는. 그냥. 이거 저기 뭐야. 드릴게요. 이거 저기 홍콩의 몽콩 시장 가면. 응. 이거 3개에 2천 원 맞춰라예요? 이거 3개에 2천 원 맞춰라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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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모아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어? 이거 뭔데? 어, 저거 뭐죠? 어, 왜? 이거 뭔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 신기하다. 우와! 오, 요건 좀曉하했잖아. 아이템이 있네요. 이런 거 내가 상 hits. 오, 요건 좀曉하했잖아. 생 hacen yarn, o, 들었잖아. 음, 이거 게시 з欲 gustaría. 이거 경매에 얼마입니까? 이거 한 20부터 시작해야 돼요. 20? 만원? 20만원? 형 비눗방울 요새 2만원이면 형. 아니 이게 살 때 당시에 얼마예요? 40만원 정도. 이게? 진짜야 이거 비싸 원래. 이게 40만원. 이게 어떻게 40이야. 형 이거 언제 샀어요? 한 1년 됐어. 그냥 이걸 샀으면 이런 게 더 붙어서 값어치가 더 나가야 하는데 왜 반값을 파는 거야 지금. 아니 경매를 시작한다고. 흘러 흘러 흘러. 아니 이거 뭐 디즈니꺼야 뭐야 이거 어디껀데. 이거 메이커가 있어? 메이커는 없고. 왜 40이야 저게? 야 저거 해외 야시장 같은 데 가잖아. 2만원으로 시작하는데 결국은 8천원에 사. 또 학습 집어넣지. 20은 20부터 시자면 아무도 안 사요.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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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어디갔어? 뚜껑? 이건가? 집어넣지. 이 뚜껑이 중요해. 뭐야 이 상자가. 잠깐만 이거 어디 갔지? 잠깐만 이거다. 이게. 다 찢어졌는데. 이게 더 찢어지면 안 돼. 이게 비 맞았냐? 그리고. 다 별루네. 야 이거를. 얘는 어때요 얘는. 얘가 돌돌이잖아요. 제 애완돌. 절대 팔 수 없는. 그게 뭐야. 돌 나왔어. 돌. 이게 애완돌이야 돌. 형 형 형. 돌 키워. 돌 키워. 돌도 키워 이렇게. 훈련법도 다 있어요. 저렇게 있잖아요. 아 진짜 내가 적은게 아니잖아 이게. 자 나 저번에. 이리 와. 뭐 하면 이리 와. 이런 훈련을 시키는 법이 다 있어. 엄중한 소리로 앉아. 그리고 몰래 돌. 본 다음에 돌아놓은지 확인한다. 이렇게 달리. 형. 원희 형 안 보면 깊게 됐지? 깊게 됐어. 그때 그 뭐야. 형. 좀 많이 심각한 신경을 써야겠네. 얘는. 저 이름이 날랄이에요. 날랄. 날랄. 이런 걸 다 모르네. 좋아하지를 않네. 돌을 키운다고 이거. 그럼요. 돌을 키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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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형. 그걸 25,000원으로 샀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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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저놈들 캠핑장 가면 한 60만 개 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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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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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힘내라고? 하하하하. 너는. 네? 니가 힘을 내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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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5,000원에 애완돌 욕심납니다. 애완돌 욕심납니다. 애완돌 갖고 싶어? 애완돌에 빠진. 25,000원에 산 거야. 특이하잖아. 얘도 특이해. 왜? 애완돌. 저거 파는 거예요, 확실히 형? 어? 이거 왜? 더 탐나는? 저거 좀 탐나요, 저는. 이거? 저거 뭐하게 해? 저금통이 필요하거든, 잔돈 넣는 놈. 어어어어어. 잔돈 넣는 놈. 어어어어어. 동이 밑으로 다 세는데, 뭐. 아니야, 잘게 잘게, 잘게 잘게. 야, 저거만 뭐해? 밑으로 다 떨어져. 아니야, 안 잘가서, 안 잘가서, 안 잘가서. 이거 확실히 살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울리잖아. 이것은 약간 좀 욕심나더라고. 일단, 개그스러워. 개그스러워. 개그스럽지. 아무리 지불한 거지. 한 번 좀 맛있잖아. 형 그러면 이거 이거 한번 잠깐 여기다 놓고 형 이게 뭐냐면 오르막길에도 올라가나 이거죠. 아 그거까지? 오르막길에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데. 한 잔 마시고. 한 잔 마시고 고맙다고. 한 잔 마시고. 한 잔 마시고 고맙다고. 오르막길에 올라가네. 이건 얼마예요? 야 이거 하루 종일 더 하겠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이것도 윤정 씨가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10만 원부터 가시죠. 10만 원? 야 너 지금 방금 생각했지 이거? 아니 아니 이게 더 올리려다가 다운 시킨 거예요. 10만 원으로 가야지. 원가 얼마죠? 얼마에 샀죠? 원가? 원가가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그럼 아니겠지. 20만 원? 그럼 아니겠지. 다 20만 원이래 얘는. 아니 맞아 진짜. 얘는 다 20만 원이래. 잘 모르는 거야 가격도.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안 써 코인. 내가 얘기하잖아 몽콕. 몽콕 시장 가면 2만 원에서 시작해. 근데 윤정 씨가. 소소한 즐거움이지. 윤정 씨가 이런 걸 좋아해. 이거 5만 원 가겠습니다. 5만 원. 내가 아까 얼마 얘기했지? 10만 원.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건데 무슨 5만 원을 얘기해. 10만 원이면 좀 말이 안 돼. 아니 이거 최소한 이런 이게 가만히 둬. 움직이지 않아도 이쁘잖아 애가. 근데 이건 더 옛날 거니까 같이 가 이런 거지. 그렇지. 알아서 칠부터. 어어어 뜯는 거야. 알아서 칠부터. 어어어 뜯는 거야. 아직 안 뜯는 거야 형.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형 안 뜯는 거야. 엄박싱 안 한 거야. 이거 의미가 커요. 형 이게 2만 원 주고 샀지만 이걸 깠잖아. 그럼 이거 그냥 5천 원짜리야. 아니 못 뜯는 거 가지고 뭐 하라고. 아니 다른 거지. 이것도 이거 옛날 거 아니야 한 30년 지난 거 같은데. 30년은 안 뜯었어. 30년은 안 뜯었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야. 30년을 안 뜯어서 2만 원인데 지금 재훈이 형이 뜯어서 5천 원 된 거야? 다시 5천 원인데 뜯었어. 안 뜯었다니까. 원래는 5천 원인데. 정가 5천 원이네. 배터리 별명 여기 5천 써 있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면서 바이오 레이저 광선총은 남아 있잖아. 소리 궁금하지 않아요? 너 바이오주 많이 갖고 있잖아. 바이오 광선주 광선총. 바이오 광선주 광선총. 느낌 좋다. 이거 왠지 너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번 뜯어서. 바이오이 나른지 확인해 보자. 아 뜯으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바이오 광선총은 너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약간 기운이 형. 나 스물아홉 살에 나온 장난감인데. 내가 스물아홉 살에 나온 장난감이야. 야 이게 지금 이거 처음 뜯은 거 아니야. 형 저한테 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에 부속이 다 사갔나 봐. 사갔나구나. 안 돼. 배터리 별도인데. 오 뜯어. 뜯어. 이거를 지금 2만 원에 팔라고. 오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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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됐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됐어. 깜짝이야. 됐어.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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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누르고 떼 봐. 깜짝이는 건가 봐. 깜짝이야. 옛날 것들은 때리면 돼. 오오오오오. 바이오 제가 좀 욕심납니다. 이거 5천 원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 어질. 야. 뭔 소리 하는 거 어질. 야. 야 이거 지금 가치가 있어. 나는 이게 사기도 싫어요. 그냥 바이오 주식. 야. 야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아 이거 3만 원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거 누가 3만 원에 사요. 나 1만 6천 원. 이게 이게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오면. 아 그러면 저도. 그러면 무조건 2만 원 이상 가는데. 어째. 자. 어 바이오 어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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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1만 6천 원. 알겠습니다. 아 안 되는데 이거. 2만 원에 샀는데. 안 되는데 너무 4천 원 손해인데. 내가 그냥. 이거는 지금. 내가 그냥 2만 원에 다시 사는 걸로. 어 근데 4천 원 버는 거야. 오케이. 아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정말. 뭐로 내놓은 거예요. 바로 팔았어. 뭐로 내놓아. 그러니까. 시세 차이가. 아니 너 먹었네요. 아니 난 2만 원보다 어떻게 팔을 줄 알았어. 이거는 아이들 교육에 좋은 핸드벨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나요. 아 그게 다 소리가 음이 다르구나. 다르죠. 연주가 되겠죠. 다 같이 한번. 다 나눠줘봐. 브레이퍼 소리 있을까. 너 연주하겠네. 약도가 있어. 되잖아 되잖아 되잖아. 두 개씩. 한 사람 앞에 두 개씩 들어. 두 개? 만 원 개수가? 7개잖아요. 어디가 도야. 아 써 있어. 뒤에 써 있어. D가 뭐야. 아 써있네 써있네. D. D가. D가. 자 도. 이게 도야 이게 도. 자 도. 자 그다음 D 나와 D. E. 파. F. 비닐을 벗기라니까. F. 비닐을 벗기라니까. 비닐을 벗기라니까. F. 파. 파? 이게 파요? 파가 F. 파가 F. 한 번 흔들어봐. 안 돼요. G, G, G. 고 봐. 여기 문제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C부터 시작할게. C도. 자기 무슨 음인지 알지? 네. 그래서 이거 더 따라다니. 아 뭐 이렇게. 아! 아 이런거 좋아 이잖아 이런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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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라레 도레. 그거 말고. 솔솔 랄라 솔솔니다. 솔솔라라 솔솔미, 레츠고! 아 너무 기초적인거잖아, 아까 où Despuésisso. 支持에 그니까. 솔솔 랄라, 솔. 솔 누구야 솔. G. G. 1, 2, 3, 4. 솔솔. 솔솔. 1, 2, 3, 4. 잠시만요. 틀리면 맞박막히. 너는 뭔데 아무것도 한 번도 안 해? 파가 하나도 안 나왔어. 파가 안 나왔어. 이거 해. 안 넣어. 파를 내가 잡을게. 솔솔. 솔솔. 둘이 솔솔 날라야. 아이컨택 하면서. 1, 2, 3, 4. 1, 2, 3. 와. 와. 이렇게 가야 돼. 재밌다 이거. 재밌게 돌지 않아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재밌다 이거.